전라암도 교육청은 오늘부터 3주간 목포대, 순천대, 조선대, 전남대, 한국외대 등 5개 대학과 지리산 생태탐방원, 국립청소년우주센터 등 2개 기관에 19개 강좌를 개설하는 꿈키움 캠퍼스를 운영합니다. 전남교육청 꿈키움 캠퍼스는 2025년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고등학교와 대학이 협력해 마련한 공동교육과정으로 참가 학생들은 과목을 선택해 온라인과 합숙 교육 등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